나 이거 못 읽겠다 진짜 김민희님께서 딱 한 말 됐습니다 포기스 김상수 선수를 향한 제 마음은 상수예요 변수에 대하여 항상 일정한 사랑을 취한다는 듯 상수 이분들 뭐지? 왜 이러냐? 정신 차리세요 상수 선수는 린스 안 하죠? 프린스라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프린스라서 오빠한테는 벽이 느껴져 완 이분들 뭐 준비하신 분들 같아 상수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여러분 이렇게 틈틈이 내 걸로도 좀 해주세요 틈틈이 여러분 나도 사람이야 김상수 선수 손으로 눈 가려봐요 그게 니가 없는 우리의 세상이야 야 이거 군대 가면 되는 건데 야 이거 군대 가면 하는 건데 이거 상수 오빠 보고 눈물 흘려서 저 수력발전소도 했어요 야 이분 수력발전소 이분 뭐 자체발전이네요 좋습니다 자체발전 김상수 보면 콩팥까지 두근거려 앞에서 너무 잘해주다가 그냥 좀 밋밋합니다 여러분들 좀 신경 쓰세요 나 이거 못 읽겠다 진짜 다치신 곳 없으세요?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 김민희님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포기 포기하셨어요 오늘 버스를 탔어요 아저씨 두 명이요 네? 한 명이신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김상수라는 사람이 살거든요 삑삑 두 명입니다 이렇게 야 이분은 뭐 거의 이분은요 누가 봐도 문과입니다 싸인해보다가 심장 녹을까봐 냉동실에서 AJ는 buen 중이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árias 감사합니다.